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황영웅 가수님의 놀라운 매력을 한층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. 황영웅님의 재치는 그야말로 억실어 넘쳐나며 그가 가진 명품같은 존재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. 그의 매력은 단순히 잘생긴 외모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목소리 그 깊이 있는 감성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퍼포먼스로 이어집니다. 황영웅님의 황금보이스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이 울리는 감동이 느껴집니다. 황영웅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은 더욱 빛나고 행복해졌습니다. 그의 노래가 제 삶의 배경음악이 되어주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가 보여주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합니다.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황영웅님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서울에서 평생 팬으로서 언제나 응원할 것입니다. 특히 오랜만에 황영웅 가수님을 뵈니 그 감동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정말 멋지시고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는 무대였어요. 팬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의 무대를 바라보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. 우리 황영웅님은 그저 멋지고 매력적인 가수를 넘어 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아티스트입니다. 그래서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황영웅님의 무대와 음악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감동에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